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금 화보 촬영 끝내고 스태프들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머니랑 같이 왔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또 먹으러 왔습니다 도시락 카페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대요? 저희 4명이요 그냥 한 분당 5천원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만두 먹자 만두 이거 얼마예요? 하나예요 네 여기다 올게요 여기다 올게요 너무 날씬해서 지금 Hah 기름 떡볶이 좋은 경우 전부터 파업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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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예요? 미치 않아?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도 배가 터지겠네 너무 싸다 미치겠네 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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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배불렀네 배불르지? 오늘 이런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라 담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새로운 발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후한 인심과 엽전으로 바꿔먹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 그게 너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행복한 분들께서 후한 인심으로 저에게 더 잘해주시니까 저 또한 행복해지고 에너지 받고 가는 기분입니다 촬영 열심히 할게요 내 삶의 원동력? 밥은 나의 힘! 저도 여러분들처럼 서울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모두 모두 힘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서울의 시장으로 놀러오세요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